원유와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 러시아 최근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에 의존한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IT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경제를 이끌 IT 산업을 위해 조성된 러시아의 실리콘밸리 스콜코버 혁신센터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러시아의 첨단과학기술단지 스콜코버 혁신센터가 위치해 있는데요 스콜코버는 지난 2010년 레드베 대표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첨단기술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로 조성되었습니다 스콜코버는 스콜코버 3개의 스타트업입니다 스콜코버는 5개의 클라스터로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스터로 인플루션의 테크놀로지 클라스터로 비오메트 테크놀로지 클라스터로 에너지 효율성 클라스터로 코스미적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연구개발센터 스콜코버는 다양한 기술 연구를 위한 대학과 연구개발센터 그리고 천여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스콜코버에 입주한 기업과 대학은 각종 세금감명과 비자발급 모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입주를 확장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기업 유치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100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 화제가 되었는데요 클라스터로 코스미적인 테크놀로 클라스터로에 입주한 유망 스타트업 한 곳을 소개받았는데요 이 스타트업은 회사 운영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 어플리케이션 보드맵스를 개발하여 기대를 몰고 있습니다 모든 앱스는 회사 임원들이 앱을 사용하여 의견을 나누거나 회사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인데요 그렇다면 보드맵스 관계자는 스콜코버 혁신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현재 러시아 정부는 2015년까지 다양한 부분의 연구시설을 스콜코버에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러시아 스콜코버는 아직 조성 중인 단계이지만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더 큰 기대를 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IT 산업을 위해 조성된 첨단 과학기술 전진 스콜코버 혁신센터 스타트업의 좋은 파트너가 되기도 하며 글로벌 IT 시장을 이끌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extracted warned 자막에 오른쪽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에 확인해주신 다음에 오세요 사이트에서πως